아 지연아 지연아 나 영화 특히 생겼다 좋겠다 타니랑 영화 보러 가자고 해야지 닥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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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타니 나랑만 영화 보는 거 몰라 탁팍척 탁 탁 뭐야 야 우리 빨리 타니 불러서 이거 주자 그럴까 타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타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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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인형아 미안하다 먼지가 많이 묻었구나 내가 털어줄게 앞에도 털고 뒤에도 털고 아 앞에 너 너도 인형처럼 너무 화나게 웃지마 강냉이를 다 털어버리기 전에 안녕 안녕 타니라 오 오 오 아 아 멋진다 멋진 멋진 멋진다 타나 어 나 영화 티켓 생겼는데 우리 영화 보러 갈래? 영화? 응 무슨 영화? 멜로 영화 멜로 영화? 응 아 겁나 유치하네 야 내가 너랑 멜로 영화를 왜 보냐 어? 야 안 보면 그만인지 왜 이렇게 화를 내? 영화 같은 거 보지 말고 나만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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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네 어 탁 탁 탁 뭐야 탁 탁 탁 오늘 우리집 비는데 나랑 같이 뜨거운 영화 한 편 때릴래? 지 그래 한번 때리자 탁 땅아 야 김탄 어 너 우빈한테 다 잃을 거야 김우빈 고마워. 고마워. 아 멋있다. 먹을 게 많네. 너 뭐 먹을래? 시끄러워 인마. 틈만 나면 얻어먹을 생각이나 하고. 생각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있지. 자 아줌마. 라면 두 개 얼마에요? 안 사요! 학생한테 팔아먹으려고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. 야 김탄. 어어. 너 내가 여기서 설치지 말라 그랬지? 어어. 너 진짜 죽고 싶냐? 어. 너 통화 안하지? 어. 야 김욱이. 너 탄이한테 왜 그래? 야 너 내가 다 봤는데 뭐 영화 보자 그러니까 지금 뭐 나만 봐 그런거야? 그래. 드라마 찍고 있네 뭐 뭐 별그대 찍냐? 니가 뭐 전지현이고 쟤가 뭐 도민준이야? 삼뇨 드라마 찍고 있네 진짜. 아 너 삼뇨 드라마 좋아하겠다. 뭐? 니 인생이 삼뇨니까. 나뿐. 아 나 진짜 야. 뭐. 이제 너한테 하도 맞아서 아프지도 않다. 너는 뺨 밖에 뜰지마. 으아. 으아아. 으아아. 괜찮아 가만히 있으마. 으아. 갑자기 맞아서 놀라서 그래요. 아무리 그래도 삼뇨 하는 말은 너무 심한거 아니야? 하. 아 나 진짜 짜증나게 자꾸 울래? 내가 울던 말 땐 니가 못 산거 아닌데. 니가 울면. 지켜주고 싶잖아. 너만 보인단 말이야 허영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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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탔냐? 이게 내 거다 타나, 나 어떡해? 둘이 쌩 쇼를 해라 쇼를 해 에이구 거지같은 거 야, 너 말 다 했어? 야, 나 할 말 겁나 많은데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? 어? 할 말 있으면 해 아, 하라고! 아이, 진짜! 사랑한다